쇼음악 중심의 K-POP 1대 강사 자 그럼 두번째 키워드 듀오 자꾸만 끌리는 나쁜 남자가 되어 돌아온 슈퍼주니어 DNA 동해 은혁씨와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감성 듀오 비오브요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 키워드인 알파벳 B로 시작하는 신곡들 복습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 슈퍼주니어 DNA의 BAD 김남조씨의 PUD 유아씨의 본 보야지 그리고 비오브유의 보고싶다까지 모두모두 잊지 말고 신나는 K-POP을 함께 즐겨주세요 자 그럼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이번주 1위 후보 새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?